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또 정보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 장애우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장애우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점점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 장애우 여러분의 자활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같이 걱정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우리 장애우들이 또 청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군에서 면 단위의 자활센터를 5개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부동과 안덕의 자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장애우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앞선 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장애우 단체를 위해서 같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